SK 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발전 구조물을 제작하는 3강 M&T를 인수하며 해상풍력사업에 진출합니다. SK 에코플랜트는 17일 3강 M&T에 총 3,426억 원을 투자해 지분 31.83%를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SK 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해상풍력 발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SK 에코플랜트는 지난 5월 사명 변경 이후 오는 2023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자해 친환경 신산업 개발과 기술혁신기업과의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